안녕하세요 박봉영입니다 지금 막 일어났어요 막 일어나서 카메라 켰는데 사실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 카메라 켠 이유는 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잖아요 아 오늘이구나 오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저의 저녁을 축하해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바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좀 늦게 일어났어요 지금 지금 오후 1시네요 1시 좀 많이 늦게 일어났는데 어쨌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는 저의 모습 정말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까? 네 그 마음 제가 다 받았으니까요 너무 걱정하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 소통할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꼭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막 많이 물어봤거든요 춤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춤을 추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다시 춤을 출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온라인 레슨을 한번 준비해볼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긍정적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스스로 시스템이 좀 준비됐을 때 스스로 온라인 레슨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퀄리티라면 이런 판단이 들면은 제가 준비가 되면은 꼭 온라인 레슨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던 게 만약에 그럼 춤영상은 춤영상인데 당연히 혹시 춤영상 말고 또 보고 싶은 영상들이 있느냐 있으십니까 여쭤봤더니 브이로그나 먹방 이런 재밌는 의견들 주셨어요 먹방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의견들 코멘트나 이런 데 남겨주시면은 제가 적극 반영해서 다음 영상들에 반영해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 정말로 오랜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1년 7개월을 기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신나게 함께 할 날들만 남았으니까요 모두 파이팅 있게 저희 구독자는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파이팅해서 행복한 물론 전보다 힘들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된 것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파이팅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웃으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늦은 아젓 먹으러 갈게요 아 그리고 아마 유튜브 영상은 당분간은 많이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들어온 일이 있어서 그 일들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이사를 갈 거예요 중요한 건 이사를 가면은 본격적으로 그 이사한 멋있는 공간에서 재미있는 컨텐츠도 많이 찍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기다려주시고 다양한 곳에서 제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여러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저희 유튜브에서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른 무대에서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복명팍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